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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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성민주셔널 양성화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렇죠! Q.M70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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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그냥 생긴거는 이렇게 뭐 생겼지만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10만원대 초반 역시 9후 10초에요 9후 10초 이게 가격이 TM80하고 비슷한데 TM80은 컨덴서 TM70은 다이나믹입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전용 쇽마운트를 드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보통 보면은 이제 컨덴서 이게 실제로 컨덴서였다 하면은 이 앞에 여기로 부르라고 약간 이렇게 마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게 하나도 없죠 애초에 이게 다입니다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마이크 타스캠 자 TM70 여기 들어가서 볼게요 지난 시간에 TM80에서 가격된 두배정도 올라가있구요 다이나믹 마이크 브로드캐스팅 스트리밍 지난번에는 보면은 애초에 얘는 그 정체성 자체를 보컬과 악기 녹음이라고 수음이라고 해놨고 얘는 브로드캐스트 그러네요 프로용 팟캐스팅 라이브방송 위에 서게 된 마이크라고 그렇습니다 친절하게 적혀있네요 딱 봐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죠 이분은 지난 시간에는 여자분이 노래를 하고 있었구요 이분은 지금 누가 봐도 방송을 하고 있는 기분이 좋은거죠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을 하고 있어요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누가 후원을 아주 크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겠습니다 도내를 받은 표정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머리통이 이쪽으로 가게 세팅을 해놨죠 지금 이걸 보고 이걸 컨덴서 라고 오해하시는 분은 아 이거 사진 잘못 찍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다이너믹 이라는거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제품에는 마이크 홀더 테이블 스탠드 그리고 케이블 등 다양한 이제 그 악세사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주변 소음을 최소화하고 목소리를 뚜렷하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슈퍼 카디오이드 신방형인데 슈퍼 카디오이드에요 일반 카디오이드가 아니고 방송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EQ를 목소리에 집중하게 주변을 날리고 슈퍼 카디오이드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송을 할 때는 되게 깨끗한 목소리 송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기타와 보컬을 받을 때는 오히려 더 이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수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소리가 많을 겁니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사실 앞에다가 놓고 쓸 때 컨덴서형 마이크가 그림에 잡혔을 때는 더 예쁘긴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스펙 보시면은 슈퍼 카디오이드의 이렇게 신방형인데 꼬랑지 튀어나온 이 카디오이드가 슈퍼 카디오이드죠 그 다음에 프레퀀시 리스펀스가 30에서 2만까지 나오는데 얘는 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썼던 파리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2만이라고 해놓고 만 위로는 거의 군두박질 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이런 정도는 나와줘야 이게 살아남아야지 얘는 거기서부터 거의 이렇게 막 지금 거의 약간 와 이게 하향 있는 거야 하한가를 치고 있는 느낌인데 얘는 보면은 지금 1키로에서부터 10키로까지가 엄청 부스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악기와 보컬 전용이라고 했던 것과의 차이점이 사실 악기 보컬 전용이 이런 데서 이런 왜곡적인 어떤 그 하이 대역에 부스트가 있으면 사실 중립적인 사운드가 녹음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EQ잉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목적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여지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목소리 송출을 할 때 목소리가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잘 들리는 하이 대역을 잘 올렸고 필요 없는 초고역 때에는 아예 그냥 다듬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 스트리밍 보이스에 최적화된 그런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 그림 자체가 저희가 그 보이스 EQ 할 때 많이 쓰는 그거잖아 EQ 로우 깎아 놓고 이제 그죠 잘 들리는 대역도 좀 올리고 초고역 땐 필요 없으니까 너무 짧은 필요 없으니까 날려버리고 그런 느낌이라서 오히려 이거는 좀 적절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같은 녹음을 해놓은 거를 들어봤을 때는 어? 의외로 더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게 이게 그 그 악기랑 보컬 수음 전용이 아니고 스트리밍 전용이라는 걸 여러분들 염두 두시고 사운드 모니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갈게요 네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브가 살짝 들어간 소스죠 네 오팔입니다 내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인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룰루랄라 신촌은 누비는 내 마음은 마냥이야 에러 농부요? 네 농부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자 맨날 듣던 그 소리 네 맨날 듣고 자 이제는 바로 70 팀 70 들어볼게요 네 팀 70입니다 룰루랄라 신촌은 누비는 내 마음은 마냥이야 에러 나레이션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저음이 탈퇴를 했죠 저음이 탈퇴요 저음이 아 나 일 못하게 싸우지 나갔어요 지금 아 그리고 미들하이떼 역이 잘 살아있어요 어 그러네요 미들하이떼가 잘 살아있어요 지금 뭐 거의 뭐 지금 깜짝 놀랐죠 지금 오팔할 때 딱 지금 확실히 숨은 전용은 아니다 네 그 그 기타 기타끼리 비교해볼게요 기타끼리 비교해볼게요 58 58 70입니다 프로세싱을 좀 EQ를 한 것 같아서 지금 EQ 아무것도 안했거든요 미들하이가 특징이야 미들하이 여기가 뽕긋하게 올라와 있죠 미들하이떼 여기 보컬입니다 보컬입니다 58부터요 니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이건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너에게 많은 내 마음 보컬은 괜찮아요 난 꾸미고 싶지 않아 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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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을 누비는 내 마음은 마냥 이게 그러니까 보컬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도 가져도 우리가 어차피 작업을 하면서 어느정도 로우를 쳐낼 거니까 이제 괜찮긴 한데 이게 아까도 이제 전체의 묶음 기타와 이제 보컬을 묶었을 때를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결국적으로 로우 때는 많이 쳐져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들하이떼가 부스팅이 되어있다 보니까 훨씬 더 저음도 더 깎이게 들리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프로세싱을 잘 하진 않는게 미들하이떼이 갖고 있는 꽁꽁거리는 소리가 사실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보이스에서 들을 때는 그게 약간의 존재감 플러스 잘 들리는 그런 영역대로 역할을 해주는데 우리가 좋은 음악적인 EQ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잘 들어오는 EQ대역이긴 한데 음악적으로 좋은 EQ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EQ대가 이제 미들하이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송출용으로는 굉장히 적당한 EQ대역이나 여러분들이 얘를 녹음 전용으로 사시는 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용도에서 살짝 좀 더 좋은데 안되 많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미드라이떼 같은 경우는 물론 믹스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음악 장면에 따라서 이게 정답이라 할 수 없지만요 그쪽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다른 악기들 그쪽을 깎아줌으로써 보컬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아니면 그 자리에 EQ대가 너무 좀 빼어나게 나는 소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악기나 편성을 좀 쳐주면서 보컬이 그 소리가 묻히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있지만 사실 그걸 부스트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약간 좀 꽁꽁대는 이거는 약간 뭐 컨셉인가? 맞아요 뭐 정도지 사실 보통 미들하기가 진짜 어려운 역대란 말이죠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팝의 영역에서는 딱히 거기를 많이 하진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보여졌죠? 그렇게 보여졌어요 네 EQ대역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확실히 스트리밍 전용이라는 게 왜 그러는지 이유는 알겠고 이거를 굳이 악기 걸로 못 쓴다라고 할 만큼 지금 형편음 소수가 나온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충분히 뭐 악기를 받아서 보컬을 받아서 이렇게 조업하는 용도로 또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럴 거면 이거보다 더 싼 값에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주는 다른 애들이 많은데 사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이 EQ대가 확실히 그 이제 팟캐스트용으로는 훨씬 더 뛰어나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네 네 네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용도를 분명히 여기서 이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TM70은 정말 악기 전용 그런 컨덴서 마이크 같이 생겼지만 전혀 아닌 전혀 아니었다 그 보이스 수음용 스트리밍용 다이나믹이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TM70에 그 존재하는 그 영역대는 되게 우리가 딱 보면은 아 이 포지셔닝 진짜 잘했다 가격대와 그렇죠 성능의 포지션을 되게 잘했다 이런 기어들만큼 대단히 빼어난 것 까진 아니에요 얘는 엄청나게 이제 그 포지셔닝을 잘했다 어떻게 보면 58과 85의 그 중간에 영역대를 딱 잡아준 그런 느낌이었다면 얘는 그냥 딱 그 영역대의 아주 좁은 그 딱 그 포지셔닝 딱 거기 하나 이렇게 대안으로 존재하는 느낌이라 요거는 여러분들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께 한번 그냥 제안 드리면 어떨까 싶은 정도의 느낌입니다 저는 근데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컨덴서를 이제 사기에는 좀 애매한데 뭐 다이나믹이긴 한데 컨덴서처럼 생긴 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은 맞아요 말 그대로 방송에서 보여지는 비디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보셔야 되지 뭐 이게 뭐 대단하게 뭐 그렇다고 하기에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TM70이잖아요 근데 TM80을 실제 컨덴서란 말이에요 우리 저번에 했던 거 그 가격 똑같아요 거의 9만 20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럴 거면 80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그 포지셔닝에 영역대가 되게 좁아 요만큼이야 딱 여기에 그 언저리에 어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면 좋겠는데 그 영역대가 딱 타겟팅을 딱 이렇게 해드리기 쉽지는 않다 저는 요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러니까 왜 조용한 공간에서 방송을 하신다 그러면은 뭐 컨덴서로 가자 근데 아 그거다 조금 번잡스러워 내가 저기 방송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아직 녹음 부스가 없어 뭐 잘나가는 저기 스트리머들처럼 아직 공간이 협소해요 아니면 공간이 있는데 천장도 높고 뭐 이렇게 사무실이야 넓어 그러면 이걸로 가자 이게 더 나을 수 있어 맞아 공간이 확실하게 스튜디오 확보돼 있으면 TM80으로 가시고 약간 시장통 느낌이다 그리고 뭐 공간이 룸 어쿠스틱이 전혀 안 잡혀있다 이러면 TM70 그리고 좋은 타겟팅이 됐어요 그리고 집에 이제 개도 있고 강아지도 있다 그럼 TM70 그럼 이제 TM70 개강아지가 있다 개강아지는 뭐야 개고양이가 있는지 개도 있고 강아지도 있다면 뭐야 개고양이가 있다면 개고양이가 있다면 그럼 TM70 그럼 TM70 정체성으로 가자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저희가 마지막에 극적인 타결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TM70과 80의 정체성을 여기서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이런 저렴하면서도 확실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가성비 좋은 마이크들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보면은 진짜 58만이 가성비 영역에서 탑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진짜 브랜드도 훑고 다니면서 야 이 서랍 춘추전국 시대다 응 열었을 때 어떤 마이크가 서랍에 들어있을지 이제 알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좋은 마이크가 너무 많다 자 전해드리는 저희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영역대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옵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어 방송하시는데 비디오적인 것도 신경 쓰셔야 되고 집에 반려견 반려묘 있으시면 요 마이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방구서 미션은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인스 마이크